당근을 들어야만 말할 수 있는 당근을 들어라! 자,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께 질문을 할 거예요.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근을 딱 들고 뭐뭐 해요 외쳐주시면 돼요. 퀴즈 맞추는 거예요? 그렇죠, 퀴즈 맞추는 거예요. 그래요? 이름하여 당근을 들어라! 메인보우 친구 중에서 요리를 하면서 손을 제일 안 씻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? 친구요. 마브리엘이요. 마브리엘이요? 아니, 아냐, 아냐. 마브리엘이 왜 손을 좀 안 씻을 것 같아요? 가브리엘이 까불거리고 너무 급하고 그랬는데? 가브리엘이 까불거리고 급하니까 아무래도 손 씻는 거를 좀 덜 할 것이다. 소요! 알레나요? 아니, 저는 오늘 제일 안 씻을 것 같은데요. 징규! 징규요? 의외네요, 징규가? 어? 어, 왜요? 나 징규 싫어해요. 어, 왜 말해야 돼요? 맞아, 나 그 징규야. 아니, 싫어하면 그 사람 손 안 씻는 거예요? 잘 싫어해요. 링커는요? 저, 저. 잘 씻는 거 같아요. 저도 손 잘 씻을 수 있어요. 손은 어떻게 해야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? 빈하고 빈. 아니, 내가 말해. 그래요. 빈하고 빈을 안 해요. 자, 여러분들 그 요리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. 아셨죠? 네! 네!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쭉 보니까 레인보우 친구 중에서 이렇게 그 방귀를 좀 잘 뀌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. 선생님은 누가 방귀를 제일 잘 키는 줄 알거든요. 자. 자, 다음에 누가 제일 방귀를 많이 뀌 거 같아요? 키라. 많이 뀌. 방귀 켜야지. 안 참는 거예요? 그렇죠, 그렇죠. 방귀는 방귀 안 끼면 사람이 아니죠. 맞아요. 방귀가 안 끼면 방귀 안에 가스가 차니까요. 오, 맞아요. 그러면 레인보우 친구 중에서 누가 방귀를 제일 많이 뀌 거 같아요? 가브리엘이요? 하나! 하나! 한 번도 못 꼈어! 못 꼈어요? 안 꼈어요? 하나 안 꼈어요. 여태까지 가브리엘 한 번도 방귀 안 꼈어요? 안 꼈어요?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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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신고를 시키면 잘하고 엄마 신고를 시키면 잘하고 목소리 너무 안 좋아 고소tså. 알아. 그리고 NEVER 말 SALAM. 저. 저. до현이 뭐? 지금부터 그냥 diab pays Franco? 도현이 뭐 뭔가 컨디션 안 좋아요? 목소리가 약간 쉬워서 그래요. 저렇게 뭐 했어요? 왜 목이 갑자기 쉬었어요? 어제 왜 모쥐랑 cak이 sulla? 그때 너무 손을 많이 kotつמע.. 그니까 modification 그니까요? Radio guerin 이렇게 막 소리 질러야돼. 한 몇 번이나 지르는 것 같아요? 제가 보고 한 다섯 번. 한 다섯 번. 여자친구들 중에서 누가 지원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? 징겨 징겨. 여자친구 중에 누가 제일 착한 것 같아? 가브라함아 먼저 해봐. 해봅시다. 다인이랑 넌 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? 링컨. 링컨에 여자친구들. 나 알리나라고. 알리나? 응. 근데 알리나 너는 남자친구 중에서 누가 동원하러 못 갈 것 같아? 응. 없어. 다 갈 것 같냐? 응? 나 있는데. 누군데? 대니얼. 아! 대니얼. 나도 대니얼. 나도 대니얼. 나도 대니얼. 나도 대니얼. 대니선은 너. 어. 이따가 데이트했을 때 문 담아.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안 따두고 그랬다. 야. 좀 착한 어린이. 너는? 알겠어. 알겠어. 아니 그냥 얘기해주는 거야. 왜 그래. 그때. 그때 다 갔지. 친구들 다 갔지. 응. 가브리엘 오빠는 갈 것 같아. 가브리엘 오빠는 되게 착한단 말이야. 맞아. 아니야. 너. 새로 친구 오기 전에 대니얼은 안 착했어. 대니얼은 안 착했어. 맞지? 응. 아니. 교과서서 안 갔다 왔을 때. 안 착했는데. 그때 괜찮아졌어. 한 명씩. 한 명씩. 한 명씩. 한 명씩. 한 명씩. 한 명씩. 내가 사랑받고 가까웠어. 여자 중에서. 여자 중에서. 빨라 please. 아주 안 착! tantia는 4. ssa yang know. voca. 당연히. 가브리엘 형이겠지. 아니 여자 친구 주면서. 와. 광an. 함리빨리 염을 했다고? 왔어. 이쁘겠다. 여기저 wears Mars 잘생겼다. 눈, 코, 입 다 잘생겼다. 나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대니 생각에 레인보우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? 알레이나. 전 착한 여자 알레이나예요. 몸도 착하죠, 얼굴도 착하죠, 마음도 착하죠. 돈도 많이 벌고. 착하게는 도윤이. 나. 그럼 가장 고칠 점이 많은 친구는요? 보진교. 근데 너 진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넌 할병대 템포로 더 가야겠어. 가브리엘. 당연히 가브리엘이겠죠. 가브리엘과. 가브리엘이요. 가브리엘 오빠. 누가 제일 안 듣는 것 같아요? 내가. 내가 지상렬 선생님한테 지상렬 묻는 거야. 지상렬 선생님이 이러스러워하면 계속 계속 앉아있고요. 지상렬 선생님이 까불고요. 그래서요. 민망해요, 민망. 왜 민망해요? 좀 장난치는 때도 있는데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많이 착해진 거죠, 예전보다. 가브리엘아. 나빠요. 해수 누나한테 잘해줘. 잘 안 해주면 혼내줄 거야. 가브리엘 오빠는 그래서 해병대 캠프를 더 가야겠어요. 한 달 동안 계속 다녀야 할 것 같은데요? 누가 웃었어? 누가 웃었어요? 솔직해야 해요. 솔직한 것도. 1컨. 솔직히 누가 웃었어요? 1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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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자. 조금 안 착한 친구입니다. 조금 안 착한 친구. 잠깐만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그래요. 이런 거 점수 들어가요. 저도 있어요. 오케이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괜찮아. 괜찮아. 선생님 괜찮아. 선생님. 선생님 괜찮아. 아, 선생님 괜찮아. 장난친 것 같은데? 뒤로 넘어졌어요. 아, 여러분들. 사랑해, 선생님만.